헬로! 그러니까 말 좀 쳐야 되지 왜 아침부터 깽판을 쳐가지고 뭐? 뭐? 청아 밖에 계란 있어? 응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삶은 계란 때문에 식구하러 가셔 이제 가만있어 그쪽에 봐봐 냄새가 오게 와서 너 못 나가 너 오늘 여기 있어 보지 마 그쪽에 거긴 네가 볼 때가 아니야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 됐어 다물어 고마워 입 다물어 왜 나를 싫어 왜 나를 싫어 뽀뽀 가자 가자 잘 됐어 가자 늦어서? 응 나 세 개방으로 한 번만 나가 하고 해요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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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형이 형이 왜 그러고 있어? 아빠한테 혼났어? 아니요 똥인데요? 그러니까 좀 말 좀 잘 듣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혼났어 돌아가는 꼴이 아주 망칭찬이고 걱정봐 나랑도 얘기 안 해 지 혼날 때 내 밑으로 왔는데 내가 안 구해줬거든 그러니까 나랑도 얘기 안 해 여기 봐 나 봐야지 형이 여기 봐 옳지 해봐 옳지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ues